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여담 여담 최수형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의원,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SBS 최선호 논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요한 국민의힘혁신위원회가 통합을 내세웠던 1호 혁신안 대사면에 이어서 오늘 2호 혁신안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발표부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혁신위원들이 굉장히 열띤 토론 끝에 오늘 두 번째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먼저 최선호 논술위원이 김효한 위원장 얘기 굉장히 짧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대로 동일 지역 3선 초과 금지가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 측근 이른바 윤핵관노로 불리는 윤 대통령 측근들 그리고 지도부 중진들은 불출마 내지는 서울로 수도권으로 옮겨서 출마를 하라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 원래 아침에 들어갈 때 한 2시간 뒤에 발표가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2시에 이제 발표가 될 거라고 나왔고 얘기 좀 계속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내용이 아마 당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여당 내용이니까 최수형 전문위원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자, 인 위원장의 얘기.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그러니까 인 위원장은 지금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게 윤핵관입니다. 윤핵관 의원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 어려운 곳 그러니까 험지 출마를 하는 걸로 결단이 될 곳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이라는 분들이 사실상 당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힘 있는 의원들 아닙니까? 이게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인위원 위원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약간 수위가 레벨이 높아진 지금 사실을 혁신안을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선호 논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 그러니까 3선 그러니까 동일 지역구의 3선 연임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이 정도가 오늘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라 했는데 인위원장이 밝힌 사실 이 부분은 윤핵관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대통령과 소통이 되는, 가까이 소통이 되는 분들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던데 어쨌든 대통령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불출마를 하거나 더 아니면 그게 싫다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데 혁신위가 저는 원래 혁신위가 갖는 기능이 레드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에 어떤 쓴소리를 하거나 어떤 무난한 혁신위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혁신위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혁신위지 무난한 혁신위는 이런 단어말로 형용 모순에 가까운 건데 무난한 혁신을 하지 않을 테니까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강도 높은 안을 꺼냈단 말이죠. 저는 저것이 이준석 전 대표의 통합화해 이런 수준과는 다른 사실은 저게 의원들의 정치 생명을 건 지금 출마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에 지금 3수 문제를 던졌다고 봅니다. 다만 혁신위가 이 엄청난 사안을 던져놨는데 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최고위원회의와 지도부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혁신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요구를 담보해내느냐 이게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원래 더 여당이라는 입장에서는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은 승리의 필요 조건이면 분명한데 더 나아가서 승리를 담보하는 그 충분 조건은 혁신뿐이 없습니다. 변화와 희생인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러면 이른바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로 불리는 분들이 혁신위원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냈냐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전면 거부를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갑론을 막 혹은 치열한 어떤 난상토론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 여부가 저는 국민이 혁신의 어떤 수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은 혁신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영훈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윤핵관 의원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권성동,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이 쭉 하고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실세란 말이에요. 이거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오면서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지만 표현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불출마하거나 험지에 가라. 그러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떨어온 사람은 있지만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 나는 그럼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깝지? 그러면 거리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매우 가까운 오우인지. 나는 중간인가? 아니, 나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용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가? 굉장히 모호한 지금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저는 정말 가까우니까 불출마하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불출마 희생을 할 테니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를 좀 보상을 받고 싶다. 이런 거를 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혁신이 출범할 때 희생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통합, 변화, 희생인데 저는 혁신위원회에서 희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두드러지게 들렸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강조를 한 거죠. 이제까지 정치인들이 많이 득을 받았으니까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래서 희생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이 오늘 더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떤 제도로서 어떤 식으로든 연인 금지랄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본인의 생각인가, 정말 저 뒤에는 실제로 윤핵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용산의 뜻을 받아서 국민의힘에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자, 인유한 위원장이 이런 혁신안을 내놓은 계기, 그러니까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발언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면이 있죠?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약속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희생입니다. 희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이 희생을 했고 정치인이 이득을 봤는데 이제는 그만, 이제는 정치인이 희생을 감수하고 국민한테 이득이 돌아가야 된다, 간단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희생이다. 최선호 논설위원, 지금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전해 드린 대로 지도부나 중진, 특히 윤핵관들 같은 경우에 희생해라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 이어서 나온 게 이제 의원 숫자 10% 감축 그다음에 불체포트권 토기, 이건 사실 익숙한 얘기가 좀 예상됐던 얘기들이고요. 또 지금 뭐 의원이 구속될 경우에는 세비를 박탈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현역 의원들을 평가해서 하위 20%는 아예 공천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설명이 이어지고 있고 끝나고 나면 아마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3선 이상 연임, 연임 초과를 안 된다,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예상됐는데 어떻게 보면 3선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빠지고 대신에 윤핵관들, 측근, 중진, 이 사람들의 희생, 그러니까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 그러니까 윤핵관이, 대통령 측근이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무게가 더해졌고 3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어떤 기준. 일괄적인 기준이겠군요. 그렇죠. 그런 기준은 또 조금 사라져 있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의 과정이 뒷얘기가 어떤지 이건 계속 좀 취재를 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뒷얘기들이 나올 텐데 최수영 전문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최선호 논술은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3선 이상의 영남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지역구에 나왔다든지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은 이제 용태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구를 옮겨라 이런 요구사항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얘기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3선 이상의 연임 제한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면 그걸 연속으로 볼 건지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옮겼던 분들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러면 영남 험지 말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가 이게 좀 약간 기준이 애매하고 이것을 발표하는 순간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약간 이거는 정지될 때까지 좀 뒤로 미루고 확실하게 지금 선제적인 메시지. 제가 좀 강도 높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여당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키워드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변화, 두 번째가 성과, 세 번째가 미래입니다. 이거는 어느 여당이든 총선 칠 때마다 갖고 있는 그 어떤 확실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뭐냐 하면 혁신하고 희생입니다. 여당 자체가 이미 기득권화돼 있고 가진 정당이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변화와 희생을 보여줄 때 국민이 감동하고 두 번째 여당이라는 입장에서는 성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민생에 대한 성과. 그다음에 마지막이 미래입니다. 미래가 뭐냐 하면 새로움과 희망을 국민에게 주는 건데 결국 그것은 슬로건이라든가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 후순위고 가장 선순위에서 여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역시 혁신과 희생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임 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이 애매하다. 임 위원장의 말은 굉장히 강도 높아 보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그럼 누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담론을 던져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당에서 이 혁신안을 가지고 상당히 이제 내용이 덜 끌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당의 에너지와 당이 나아갈 방향들이 다시 한번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 저는 여당으로서는 이 정도의 어젠다 선점 이슈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여훈 대변인. 앞서 민주당도 김은경 혁신위에서 의원 불채프트권 포기 같은 것들이 이미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임용한 혁신위에서 나온 안들이 의원 수 10% 감축 또 불채프트권 포기 이건 겹치는 거고요. 구속 시 세비 박탈 그리고 불출석하면 세비 삭감. 평가 현역 의원 포함해서 하위 20%는 무조건 공천 배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것들은 수용 가능하고 어떤 것들은 거부될 것 같은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올 걸로 예상됐던 아까 이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안이 오늘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대신에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뭐 본회의 불출석 이럴 때 세비를 할지 이런 가능한 부분들, 합의가 가능한 작은 부분에 대한 혁신안을 오늘 몇 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수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김인경 혁신위와 인요한 혁신위가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게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에는 뒤에 강한, 강력한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인요한 위원장 혼자 개인의 생각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용산의 뜻이 100% 반영이 돼서 인요한 위원장 저는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용산이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밀어붙일 것이다. 그게 다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은경 혁신위는 당 내에서 뭔가 의원들 안에서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에 약간 좀 떠밀려가듯이 만들어진 그런 혁신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동력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용산은 인요한 위원장을 앞세워서 국민의힘을 윤석열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저는 상당히 지금 속도감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혁신위가 2차 혁신위의 내용들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3차, 4차 계속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